오늘 소식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데요. 다음 소식은 참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해 주시죠. 대학 교수가 기원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국녀라고 지칭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해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는 중국인 유학생 B 씨를 국녀라 지칭하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. A 씨는 수청을 들도록 하라거나 예쁜 국녀를 보고 싶구나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요. 박사 과정 중인 B 씨가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하자 A 씨는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서 위약감을 주기도 했습니다. 결국 B 씨는 대학 인권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대학 측은 지난해 10월 A 씨의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. 이에 불법한 A 씨는 1심 패소에 이어서 항소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이나 개선에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타면에서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스포츠 장사 2 2 3 2 3 3 한글자막 by 한효정